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온라인으로 개최된 세계 최대 산업기자재 전시회 2021 독일 한오버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3개 기업의 한국 진출 의사를 확인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. 인천경제청은 세계 50여 개국 1,800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11개 해외기업들과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. 이 중 에너지개발업체 등 3개 업체를 잠재투자자로 확보했으며 5월 중 한국 진출 의사를 밝힌 이들 기업과 추가 논의를 진행합니다. 인천경제청은 향후 투자 유치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상반기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박람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계획입니다.